정치권력의 변화 정치권력의 행보와도 연결되겠지만 또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든 뭐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변화가 주는 그런 의미와 그런 파급효과는 얼마나 더 클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TV조선과 채널A의 조건부 승인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정치권력의 힘은 막강합니다.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주 정치권력을 합법화된 폭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허가를 안 내주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4월 20일 날 종합편성채널 종편채널A와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채널 재승인 심사를 아주 힘들게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경영진들로서는 얼마나 피를 말리는 그런 기다림이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신동신위원회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건부 재승인을 2020년도 종합변성 반성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재승인 기준 650점을 두 회사는 모두 넘겼지만 중점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에서 104.1를 먹었습니다. 200점 만쯤에 이 점수는 과락을 뜻합니다. 방통위는 다음 심사 때 이 항목의 또다시 과락을 받거나 총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재승인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 일부 위원들은 아예 이번 기회에 TV조선과 채널A에게 허가를 취소해버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 권력이란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냥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업이든 방송사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얼마나 TV조선과 채널A가 권력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좀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언론기관들이 이 땅에서 하나 둘 접수되어 간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질문 대한항공의 유동성 위기입니다. 대한항공은 창사이로 가장 큰 위기를 막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우한폐령으로 인해서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는 국제선이 거의 운항중지 상태입니다. 매달 항공계 리스요금과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매달 고정비만 대한항공은 6천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정부의 지원 문제가 난항을 겪던 차에 결국 대한항공은 대주주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는 유상정자의 길을 우선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급박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조 원의 유상정자를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최대 주주인 한진은 대한항공에 3천억가량을 투입해야 됩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한진 칼은 대한항공 최대 주주의로서 지분율은 29.96%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유상정자는 정부 지원을 앞두고 대주주가 모범을 보여서 선제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우한 변함이 지속되는 경우는 정부 지원이 얼마나 투입되어야 할 항공사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며칠 전 공병호 tv는 국유화 그 이후라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겪는 동안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준국유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다지 원만치 않은 정부와 기업 사이의 관계를 미뤄보면 대규모 자금 지원 이후에 현재의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자금 지원이 있은 이후에 일종의 준국유화나 국유화된 이후에 그 이후에 또 민영화를 거쳐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는 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문을 갖게 됩니다. 정치 권력이 변한다는 것은 옛날과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마도 지금 여러분이 소개해드렸던 채널A와 TV조선의 종편종건부 성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상정자 실시와 같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정치 권력의 성격 변화가 아마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신호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의 이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여러가지 생소하지 않은 것들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